어 그래서 제 여자친구의 숙소 떠나서 이제 숙숙한겁니다 왜..왜 가세요? 어.. 왜지? 이거 나 놀러? 어 맞다 강아지 오토바이 강아지 벌레가? 맞아 강아지 강아지 벌레가 너무 팬이어서 이제 가고있습니다 이제 이제 숙숙 돌아왔습니다 뭐 자고 이겠지? 뭐 자고 이겠지? 그래 와 너 많이 좋아하나 봐 엄마를 안아보는 안아보는데 한국에서 봤어 그런가? 야 얘 성도 작아 핸드폰 잘라라고 아파 아니 한국인 봐서 그런가? 이거 뭐지 깜짝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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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봐서 그런가? 아니야 엄마 여기 천수야 여기 천수야 she's my girlfriend 하이 안녕 안녕 잘 지내줘요?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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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아무 말 안떨어 안돼 안돼 아니야 여기는 달라 아니 괜찮아 강한 강아지야 걱정마 아니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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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을 알아보는거지 아니 왜 밑에 가는거지 왜 밑에 가는거지 왜 밑에 가는거지 너무 어이없다 가상 너 많이 좋아하나봐 너 많이 좋아하나봐 야 가상 가상 이 새끼 봐라 알아 너한테 뺏기면 아 나 뭐가 없다 응 아 아 아